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빤하 반짝아 안녕한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귀엽죠? 하이 우리 애기 잡아있나가지고 왜 작아졌지? 면 줄어들네 왜 뽀이뽀이 여러분 다들 뭐하세요? 정말 딱 제일 예쁜 각도 귀엽죠? 캡처하세요 저요? 일? 제 직업이요? 저 웹디자이너에요 왜 근데 갑자기? 국민청원 봤어요 저번에 스토리 올렸었는데 아이들 번갈아가면서 다 동의했어요 짜증나 갑자기 라이브 떠서 찾아왔기용 갑자기 라이브 떠서 찾아왔기용 너무 귀엽쩡 다들 뭐하세요? 저 영어 잘 못해요 바나들 한 명 GUOOOOO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 저는 재테크무화하는 랩디예에요 저도 오늘 한 번 더 스토리 올릴게요 진짜 세상에 너무 쓰레기들 너무 많아 손풍뱅이 짜잔 귀엽죠? 장난감 꼭 지켜 귀엽죠? 왜요? 왜 못 키워요? 애용이가 주는 행복이 제일 큰데 반짝이 몸무게 원래 3.8kg, 3.9kg 이랬는데 지금 4kg 쟤리 보여주래 브레이크 안다듬어서 어? 초점이 안나져 살짝 털이 있어 안녕 반짝이 털 관리 따로 안해요 그냥 빗어주기 빗이 종류별로 있어요 실리콘빗을 반짝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밤마다 빗어줘요 너무 귀엽죠? 맛난거 먹을때 맛난거 먹을때 가끔 맛난거 먹을때 말고 새벽에 저를 많이 깨물거든요 그때 마진각이에요 새벽에 혹시나 라방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저 흥얼거리는거야? 너무 귀엽죠? 그니까 우리 반짝이 귀끝 털이 포인트야 애기때부터 엄청 길었어요 뭐야? 귀여워 반짝이 라방하려고 방에 데리고 들어왔더니 화가 나있어 웃겨 아우 귀엽죠? 반짝이 처음봤을때보다 커져서 반짝이 언제 보셨는데요? 0살때? 당연히 커 귀엽죠? 반짝이 근데 엄청 세게 물어요 아우 덥대 청반짝이 액자 너무 귀엽죠? 귀엽죠? 잘 부탁드립니다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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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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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얀색깔 어딨지 소희야? 하얀색을 더 좋아해 근데 이게 손뻥맹이 약해 보이는데 엄청 세요 자고 있나면 진짜 부어요 붓는다기보다는 털이 구겨져서 부어보이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눈을 잘 못 뜨긴 하던데 반짝이 글쎄요 반짝이 조문 전시하면 안돼서 반짝이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요 누나 저도 사랑해요 누나 어두워서 초점이 하나도 안잡혀 듣고 책 침대로 좀 올라가봐 반짝이 반짝이 보통 몇시에 자지? 얘는 자고싶을 때 자요 안와서 입나고싶으면 입나고 자고싶으면 자고 아 진짜 아저씨 뭐하냐고요 이제 가라고요 딴딴딴 반짝아 너 섹시하대 반짝아 너 섹시하대 음 또 자 보여주세요 안녕 저거 자꾸 지 건드니까 짜증나서 손 잘 못 대는데 숨은거야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못 건드는 곳에 깎아줄까 깎아먹을까 혼자? 깎아줄까요? 깎아? 깎아줘? 깎아 왜 이게 뭐야 왜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키키 깎아줘봐 깎아 사냥 더 하고싶은데 한의 사냥 까까 사냥 안녕하세요 이쁘죠? 욕매 가슴털 봐 완전 사자 같아 완전 사자 완전 호랑이 귀엽죠? 귀여워 본작이 실물 사진도 실물이에요 너무 귀엽죠? 우리 애기 팔등심 너 자꾸 주면서 절로 떨어진다 엄마 주워줄게 갈까? 진짜 누가 달래가 눈치기 호랑이야 귀엽죠? 이거 몇 분 자고야지 지금? 몇 분 듣지? 이거 몇 분 한지는 못보나? 귀엽죠? 귀엽죠? 라방 자주 하고 싶은데 내가 게을러 아까만 아는데 아빠가 에어컨 끌려고 했어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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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한국은 여기actor아 a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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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도 예뻐. 무서운 이야기 하려고. 매력 넘쳐. 어머. 이렇게 해준 거 봤어요? 미쳤나 봐. 만져보고 싶죠? 무지개 반짝. 만져보고 싶죠? 나는 만질 수 있는데. 나는 만질 수 있는데. 나는 만질 수 있는데. 나는 만질 수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뭐 해? 어머.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어머. 너무 예뻐. 손 뻥뻥이 껌질껌질? 만져달라는 건가? Belgian. 한번. 이게 빨리 들어갈 것 같아. 형ские miners. 여러분. 이거 완전 dong. 너무 귀엽죠. 미모 미쳤어. 나만 이렇게 덕질하는 것처럼 기운해? 환짝이 사료 그 건식은 프로네이처 연어 앤 현미 맥이고요. 습식은 저거 뭐냐? 생본 생본 그거 뭐야 어 까먹었어. 아 민스컵 민스컵 저거 뭐냐? 참치 맛 좋아해요 반짝이. 고맙다. 고맙다. zi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죠? 하얘서 날아갔어. 실물 사진 실물 엄마 봐봐 방자가 아까 줄까? 실물 사진 실물 엄마 봐봐 방자가 네 고양이에요. 반짝이에요. 이거 반짝이에요. 반짝이 털이 되고 저한테 맨날 빗질 당하고 싶으세요? 아 진짜 웃겨. 너무 귀엽죠? 아 죄송해요. 인형 두고만 죄송해서. 하지만 고양이에요. 살아있어요. 싫어요. 반짝이 반짝이 목소리? 아 너무 재채기한 척해야 되는데? 반짝아 엄마 봐봐. 반짝아. 쟤 뭐 보고 있어? 반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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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안돼요. 반짝아. 반짝아. 쟤 뭐 보고 있어? 너가 자꾸 움직여. 너 보잖아. 반짝아 한 번 봐봐. 반짝아. 반짝아. 다수야. 미쳤다. 반짝아. 반짝아. 미쳤어. 완전. 완전. 납치 안돼요. 반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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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아 무서워. 평생소원? 못들어들어닐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제가 그쪽을 납치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너무 귀엽죠 어머 너무 귀여워 각도를 알아 지가 예쁜 각도를 미야오 한자가 한자가 먹어봐 아 힘들어 옳지 아 진짜 안되겠다 손놈을 먹어봐 내가 손놈을 할 것 같아 니가 해봐 안 뜨거워 아 못하겠다 이 순놈을 먹는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옛날에 어디지 그 삐에로 쇼핑인가 거기서 샀는데 거기 사라졌잖아요 파나 유리랑 청소 잘하세요 초대합니다 납치해드립니다 반짝이 제일 귀엽거든요 아 진짜 영어 배워야 되려나 하이 방글라데시 하이 인도네시아 러브유 노래 왜 껐어 반짝이 재채기 소리 질렀어요 아 노래 좀 켜봐봐 아 왜 반짝이 납치다 왜 모집하세요 모집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나갈건가보다 여러분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간대요 안돼 납치단 모집하지마 모집하지마요 여러분 주말이나 평일에 한 번 더 봐요 안녕 안녕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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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세요 안녕 여러분 반짝이 뽀뽀 안녕